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하는 건 의사가 환자에게 메스를 대듯, 수학을 풀듯, 과학자가 탐구하듯 아, 연기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. 선생님처럼 이렇게 등장인물을 모던하고 세련되게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표현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선생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고두심한테는 꽃보다 아름다워해 같은 그런 기막힌 엄마를 줘놓고 나한테는 왜 그런 역할을 주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. 저한테 선생님은 여자예요. 엄마는 아니야. 늙은 여자도 아니고 여전히 붓냄새가 나는 여자 같고 그리고 여전히 멜로를 제일 잘할 것 같은 그런 배우예요. 만약에 내가 선생님을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든다면 그건 분명히 제 대표작이며 최고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작품에서 다시 한 번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면 허락해 주실 건지요. 생각해 볼게. 한 치의 한 치의 포즈가 없어. 이미 딱 빈증이 상해있을 상태였어. 분하잖아. 아주 제가 병 주고 약 주고. 맞는 말은 하네.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또 맞는 거야. 왜냐하면 내가 끼가 없어요 진짜. 그래서 타고난 끼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부러워하죠. 없어요. 제가 정확히 본 거죠. 엄마가 아닌 여자 이런 표현도 어떻습니까. 난 그것도 기분 나쁘지. 그런데 선생님 연생에 여자를 연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별로 없으시잖아요. 그런데 앞에 벌써 빈증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들려.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연습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. 그게 나의 무슨 강박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난 녹화 전날은 잠을 못 자요. 이게 그 인물이 돼서 내가 하는 말처럼 나올 게 될 때까지를 외우려면 내가 쭉 나오는 씬을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다 꿰어야지. 잠을 자지.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. 그러니까 내가 내일 그다음 날 작업을 하려면 자꾸 또 맥히면 또 일어나서 불 껐다가 다시 또 봐요. 대사가 사람들은 뭐 대사가 뭐가 중요해. 뭐 연기를 뭐 표정으로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대사라는 거가 그 사람의 말일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걸 내가 완벽히 외우지를 않으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연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병이죠 좀. 그저 외란대 말씀입니다마는 약간의 공백기를 좀 가지실 수도 있죠. 네. 한 10년쯤 셨나 봐요. 제가 또 결혼과 동시에 또 어디 딴 나라 가서 살게 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된 거였었어요. 은퇴도 아니고 뭐. 그런데 공백기 이후에 연기를 하시면서 연기를 못 한다라고 지저를 받기도 하셨다고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반짝했던 거가 그때는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. 다 또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. 몇 년하고 반짝하고서는 다시 해야지 되는데 보니까 정말 막. 내가 못 하더라고요. 못 하는데 또 내가 10년은 있다가 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뭐 거부감 뭐 1위에 뭐 배우고 뭐 시청자들이 뭐 나오지 말라고 전화도 오고 뭐 그런데요. 목소리 목소리 때문에. 목소리도 싫고 아무튼 다 싫다고. 비호감. 비호감. 그래서 그걸 또 초록운동생이라고 다 나랑 같이 노는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아. 그걸 또 다 와서 일러줘.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. 안 해줘도 되는 거고. 그걸 어저께 숙직하는데요. 문화 방송으로 전화 왔어요. 아줌마 나오지 말게 하라고. 그것도 다 말해줘. 그래서 내가 걔한테는 대답을 하긴 그랬어. 그 아줌마가 지금 생활 때문에 좀 나와야 하니까 잠깐 나오니까 빨리 돌리라 그래라. 그랬다 다시 돌리라 그래라. 많이 안 나오니까. 걔한테는 또 그래야지 되잖아. 사람이 체면이 있지 거기서 막 슬픈 표정을 하고 울 수도 없고 그래서. 잠깐만 간다니까. 그리고 내가 그거에서 아마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부두살이 맺힐 것 같아요. 그때 매를 많이 맞았어요. 그래서 내가 거부감 비호감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호감으로 만든다는 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.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아무튼 뭐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본만 외워갖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나는 거기 대리미지라는 씬이 있으면 다리미지를 하면서 외웠어요. 아 partition? 아아... 아아아... 아아아아... 아아아아아아... 아아아아아...